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맞대응 하겠다 다신 일본에 앉은다 사람에 따라서 시원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앞과 뒤 그리고 전과 후를 따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중과 앞으로의 계획을 추측할 수 있는 수단은 대통령의 말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할 수 있고 또한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말 8월 1일 일본 아와베 내각의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 조치를 취하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선언 성격의 주장을 펼칩니다 대통령 주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주요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말씀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장 큰 책임은 이번 사태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싸움을 건 사람은 아베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실책이 문제입니다 기업이나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기업이나 백성으로 하여금 대일본 경제전쟁에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싸우다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손쉬운 해결책은 대통령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단호하게 치해 나갈 것이다 무슨 조치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갖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뻔한데 무엇을 갖고 일본과 싸우라고 독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맞대응해서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화력의 객차, 경제력의 객차를 미뤄보면 이미 싸움은 걸어서 안 되는 전쟁에 왜 국민들을 몰아 넣을 생각하는 것일까 그 점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일본과 전개하는 전쟁은 죽창 들고 나가서 거북선 타고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경제전쟁입니다 실물시장의 싸움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을 통함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라 경제 자체가 거들나거나 초토화될 수 있을 정도의 무서운 전쟁을 왜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되냐 대통령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전쟁에 왜 기업과 국민들을 내먹고 있는가 이성적이고 함득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싸움은 대통령 자신이 걸어놓고 본인은 나가서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액구전 기업들과 백성들 보고 나가서 싸우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아벨을 직접 만나서 말싸움으로 단판으로 아벨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아벨을 설득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누구를 설득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저 양반 이상한 사람이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무슨 돈 달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 이야기죠 그렇게 국제사회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와신돈 DC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 말씀입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소재부품의 수입처 대체와 원천기술도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본의 휘둘리지 않는 제조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게 이제 음모론이란 거죠 음모론 음모론은 사람들의 심성에 굉장히 호소력이 큽니다 음모론은 대부분 사람들이 휘어잡죠 그러나 일본 기술 패권 은우는 지나친 표현이고 대통령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관제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이번 전쟁은 일본이 버튼을 왜 눌렀냐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고 하나는 위안부 합의 폐기 문제지 않습니까 국내법을 가지고 국제조약의 유효성을 불법화시키니까 일본이 그냥 화가 난 거죠 이 같은 맹백하게 두 가지 사안인데 이거를 국민 감정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이 미래산업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오도하거나 호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관제 민족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권을 선거에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소재산업의 국산화라는 것은 수년에 수십 년이 걸리는 작업이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소재산업에 까지까지 뛰어들여야 되냐 어느 나라든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것은 국제분업에서 공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소재산업의 수조원을 투입하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완제품 산업에서 또 등한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제분업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재산업 국산화 이런 문제도 빛과 그림자가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국제분업이론에 아주 국제무역이론에 해당 안 되는 거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한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이것도 듣는 사람들 다 혹할 이야기지만 일본이 왜 안 만났습니까? 이번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한국청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데 일본 쪽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중심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라 아직도 대통령은 자기 입장을 한 번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1965년 한일협정은 유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국민정수석이 법을 배운 사람이 강하게 페이스북에 주장하자면 그게 난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보죠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한일협정이 유효하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965년도 한일협정 유효성을 대통령이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 검사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를 국민관계 또 한 번 만들겠다 일본에 패배할 것인가 아닌가는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은 뻥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결정하는 실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에 일으키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산업화 역사치고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일본에서 받은 배상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 기반을 이렇게 세운 나라가 인력사사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위안부 합의를 파괴하고 사법농단, 사법거래로 몰아붙여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재촉하지 않았으면 전혀 한일 간에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생각하면 아벨을 만나서 검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죠 또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이 전쟁은 전쟁 시작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지는 전쟁에 참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명분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전쟁입니다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전쟁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왜?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는 올바르지 않은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전쟁에 왜 올바르지 않냐? 1965년도 한일협정이 국제간 조약이니까 당연히 유효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번 전쟁이 명분이 있고 옳으냐 이야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 전쟁을 일으킨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러니 아벨을 만나서 두 가지 현안 위안부 합의 파기권에 대한 부분을 접고 동시에 강제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은 한국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동의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